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 그룹 바이 함수의 Show Only Last Depth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옵션을 사용하면 그룹 바이 함수를 통해 그룹핑을 수행할 경우 헤더 레이블의 마지막 단계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그룹핑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옵션들을 지정합니다. 각 옵션에 대한 설명은 API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. 이때 Show Only Last Depth 옵션을 트루로 설정하여 그룹 바이 함수를 실행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그룹 바이 함수가 그리드뷰 데이터를 그룹핑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합니다. 그룹핑이 수행되고 헤더의 레이블에는 모든 단계가 표시됩니다.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모두 표시합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 Show Only Last Depth 옵션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브라우저에서 확인합니다. 마지막 단계만 표시됩니다.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한 모습입니다. 왼쪽은 모든 단계를 표시하고 오른쪽 화면은 마지막 단계만 표시합니다. 오른쪽은 Show Only Last Depth 옵션을 설정했을 때이고 왼쪽은 설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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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